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두번째 시간입니다 두번째는 이제 습관에 대한 명언을 살펴볼 텐데 누가 한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we are what repeatedly do 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what이 이끄는 이 절이 이것이 이제 그 보어가 되겠죠 비동사의 보어가 되는데 what repeatedly do 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what은 여러분 해석할 때 두 가지에요 무엇으로 해석될 때는 얘가 의문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해석할 때 뭐뭐인 것 그쵸 뭐뭐인 것 시라고 해석될 때는 얘가 이제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런데 뭐 그거 문법적인 용어 이런거는 전혀 알 필요 없구요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요 무엇 또는 뭐뭐인 것 그쵸 무엇 것 둘 중에 하나로 해석했을 때 매끄러운 걸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죠 반복적으로 행하는 무엇 어 이것도 뭐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것이 더 좀 그 적합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시래요 누가 우리가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결과물이 누구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죠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컴마 컴마는 항상 괄우로 묶어 줘야 되는데 컴마 컴마에 지금 데니 왔죠 여러분 데니 therefore 의 뜻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therefore 얘가 그럼으로 의 뜻이 있어요 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근데 데어폰은 그럼으로 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아 두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면서 앞문장에 대한 그 결과 즉 그럼으로 어떠어떠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쵸 그러므로 excellence 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얘가 주어 excellence 는 뜻이 뭐예요 뭐 탁월함 정도 그죠 탁월함 그쵸 탁월함 입니다 탁월함 이라는 것은 동사가 이즈인데 이즈인데 지금 동사가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나레이벗비죠 나레이벗비에요 나레이벗비는 무슨 뜻입니까 에이가 아니라 비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예 이 탁월함 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습관이다 해빗이다 해빗 이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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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벗올소 비는요 이거랑 나레이벗비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벗올소 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나론이 에이 벗올소 비에서 B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A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론이 에이 벗올소 비는 거의 뭐와 같냐면 물론 B의 강조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보스 A&B와 같아요 보스 A&B 보스 A&B 무슨 뜻이에요 둘 다란 얘기죠 둘 다란 얘기 나론이 에이 벗올소 비 도 기본적으로 둘 다인데 그런데 뭐가 강조된다 B가 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근데 나레이벗비는 얘는 아니야 그렇죠 얘는 아니고 B만 입니다 B만 그래서 나론이 에이 벗올소 비 랑 나레이벗비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We are what repeatedly do 그렇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존재이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므로 탁월함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행하는 습관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한번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탁월하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 그렇죠 그 행하는 것이 탁월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2번 좀 짧았네요 5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암기하셨죠 암기하기 상당히 쉽죠 저는 또 암기했습니다 제가 또 눈 감고 한번 제가 2번 문장을 떠올려 볼게요 We are what repeatedly do 그렇죠? 그리고 excellence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장도 외우시고 2번 문장도 외우시면서 전체 200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정말로 많이 성장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